.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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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 안씨가 중에 너 형제 짜지? 엄마 형제 짜지? 누구 하나 또 죽어야 장난 그만 할 거야? 관심 없어 넌 안씨 집으로 다 올라가 알았지? 그럼 실컷 놀고 가. 이제 오늘 마지막이니까 나 이리 앉아 가자 나는 힘들어서 못 뛰겠다. 힘들어서 못 뛰겠어요. 아이고 나 숨 쉬는 거 숨 쉬는 것도 되고 허리도 꼬부라지고 정신도 힘들고 여기가 아프지 그게 아프지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 영희야 물어보면 안신지 예신지 알려줘 안씨 가정에서 오셨어? 아 손녀 살리자고 그러면 이걸로 부르면 돼 할머니, 할머니가 칠성에 물 떠놓고 많이 빌어서 자손들 명의여 주려고 빌었는데 서방도 내 몰라라 자식도 내 몰라라 할머니 혼자 고독하고 외롭게 몰래 몰래 많이 빌었다 근데 다 없다 하고 내 탓이라 하고 그래서 빌어놨던 칠성에 원정이 하도 생겨서 그거 니도 내 팔자랑 똑같으니 아가 공덕삼천 많이 들여서 이 가정 지키라고 왔는 것이 이래될 줄 몰랐다 네가 신이라고 이름 지어주고 그래도 대신이다 불사다 이름 지어서 내가 뭔가 도와주려고 왔었는데 나도 힘이 없고 칠성에 묶여있고 산신의 선앙에 다 묶여있으니 내 곧 의신에 병이 들어서 안 풀렸으니 오늘은 풀고 가자고 할머니 불렀으니까 제자 몸에 있지 말고 할머니 오늘 제자하고 실컷 풀고 손녀랑 풀어서 할머니 극나광생 갑시다 가서 꼭 많이 닦으세요 그럼 제자하고 실컷 풀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할머니가 뭐 때문에 자손한테 왕래하는지도 몰라주고 내 새끼 죽을까봐 내 비롱 공로로 나도 풀고 너도 풀어 공덕들여 저 자손들 지키라고 한 죄 밖에 없는데 나도 묶이고 니도 묶였다 나는 잘 풀어서 최성애 고만 풀어줘도 닦아서 니한테 명의여주고 복여줄건데 신이라고 묶어놓고 단지 속에 가다놓고 그렇게 하니 니도 벌받고 나도 벌받고 이러다가 내 새끼 죽을까봐 이러다가 내 저기 외손녀들 죽을까봐 노심초사 했다 나도 이러려고 그런게 아니죠 그렇지요 이러려고 한게 아닌데 맞습니다 어째 그런거한테 가려고 맞습니다 나는 신을 하자고 온게 아닌데 우리 손녀 무당시키자고 온게 아닌데 다 어디 가면 무당해라 신 받아라 내 손녀 있는거 없는거 다 끌고 모아가 빛내가지고 다 해봐도 이러다가 내 손녀 죽을까봐 할머니 손녀 살려줄테니깐 할머니 옷도 한번 받고 가시고 신이라고 이름 지었던거는 명패 다 내려놓고 손녀하고 실컨 풀고 갑시다 할머니 오늘 마지막으로 풀고 가는겁니다 할머니 뭐해 afa 다 놀아 냐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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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녀? 철녀 태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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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궈래 소녀가. 가실랍니까? 갑시다. 그럼. 인사해요. 인사해요. 끝! 됐어? 재미가 없다. 왜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누군데 재미가 없을까? 몰라. 딱 저 점만 먹고 갈래. 누군지 알아야지. 점만 먹고 가든지. 예시집 조상인지. 안시 조상인지 알아야 전을 주지. 니가 이 집 조상인지. 저 바깥이 잡신인지. 니가 소속을 안 밝히잖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지? 말이 안 나오지. 말이 안 나오지. 모르니까 말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왜 전을 먹냐고. 니는 이 집 조상도 아닌데. 밖에서 먹으면 되잖아. 니가 굿할 때 따라오고. 그지? 신이라 이름 짓고. 니가 신을 모르니까. 말명으로. 허주허신으로. 길에서. 굿 끝에. 따라온. 이게. 조상아. 말명아. 걸귀야. 이것저것 다 먹고. 걸식하고. 잔치집마다 다 다니고. 군판마다 다 기웃기웃거리고. 내 먹고 안 주면. 뭐라고? 내가 갈 곳이 없어. 갈 곳 없다고 이 집에 와? 얘가 너무 착하드나? 그래도 얘는 먹을 것 같아. 니가 머리 터져 죽은 거 아니야? 응? 니가 머리 터져 죽으니까. 얘가 머리 아프고. 쟤 머리 열게 하고. 니가 상문 주당해. 글리? 머리 터져 죽어. 이 사자야. 그래서 이 집에 굿할 때. 어? 하얀 치마 입고. 불사 대신이야 이름 짓고. 할머니 갈 때. 니가 끝에 따라왔다는 얘기야? 쫄롱쫄롱 따라와서. 하얀 치마 뒤에 이렇게. 쫄롱쫄롱쫄롱 갖다가. 먹어봐야지. 어. 그래서 뒤에서 얻어먹고. 그 집에. 살아도. 아무도 모르니까. 어. 어. 그래서 니가 중앙도 왔다. 안방도 갔다. 어. 니가 그 집에 터져 죽대감처럼.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었지. 응. 그치?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지. 안 보이니까. 얘네 꼬박꼬박. 쥐신랑 쟤사는 잘 챙겨준다고. 배불리 먹을 수 있거든. 맛난 거 죽는 놈은 돈. 그래서 1년 쟤사 한번 지낼 때마다. 그 뒤에서. 저기 신랑도 못 먹게. 니가 다 먹잖아. 맛있는데. 그러니까 니가 다 먹잖아. 아싸 이제 안 올게. 어머 죽는다. 어. 갈릭을 찢어놓을 거다. 나도 애기 저렇게 될 줄 몰랐어. 아. 그걸 알고 했어? 우리 안녕히. 어. 야 안녕히는 그렇게 될 줄 알고 신고 됐어? 밖에 쳐라 한 개만 갖고 와서. 하나만. 자. 따라가. 감사합니다. 알았어. 없었다. 오빠. 됐다. 아저씨. うん 아저씨. 응un 아저씨. dei 처음에 왔던 애기랑 아빠랑 그 할머니까지는 너희 조상이야. 지금부터 너희 조상이 아니고 허주 신들이야. 네가 신을 굿을 두 번 하면서 신문이 열리고 헛것들이 오니까 네가 신당을 작게 하든 조금이라도 모셔놓고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되는 거고 그걸 모시고부터 네가 몸이 더 아프고 힘들고 정신없게 했잖아. 그럼 허주들이 지금 다 따라온 거야. 그럼 잘못된 거지. 아까 그랬지. 기문이 열리고 신문을 열어야 되는데 기문을 열면서 허주들이 너를 자꾸 갖고 놀아. 그러니까 너희 조상도 이 허주들 앞에서는 꼼짝을 못하는 거야. 예시가정 안심이 온다. 이 가정에는 다 신명이라 이름 짓고 따라 들고 묻어들건 조상 말명이 들고 허주 허신이 너무 앞을 서서 살에 살수록 변해요. 올해는 자칫 잘못하면 급살이 날 수도 있고 상문이 날 수도 있고 이 기운이 내년까지 가. 이걸 막자고 너희 가정 지키는 수호신에서는 세준불살문은 눈물 짓고 들어서고 그래서 윤씨 제자 신정임 원룩으로 장금리 술법으로 예시가정 안심이 온다. 일체의 살에 살수 걷어내고 악기잡기 물려서 첫째는 가정 안에 윤기 있게 가정 안에 편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니 그리야라 짐작을 하라 신다. 가자. 네가 네가 신 잘 받고 살려만 주면 다 한다며 목숨까지 바치겠다며 내가 여기에 들은 도산만명 내가 되고 내가 장군도 내가 되고 대신도 내가 된다. 가자. 다 상문의 주당에 달아온 사자다. 가자. 다 한다며. 네 목숨까지 내놓는다. 네 분량히 얘기했다. 얘기했나 안했나. 그러니까 네가 신고 탈 때 얘기들하고 살려만 주면 네 목숨 바치겠다 했나 안했나. 그러니까 가자고 내가 그 목숨 받으러 왔다. 신이 듣든 신이 듣든 다 기억하잖아. 그래서 네 목숨 가지러 왔고 사례대로 내가 다 데리고 가려고. 네. 왜? 그러게 네 목숨 가서 소중하게 빈다더니 어디 갔다가 다 던졌어. 신 없다면 하늘 보고 욕하대. 하늘 보고 욕하고. 그 무당 보고 욕하고 다 무당했는데 사기꾼이라고 욕하고. 걔들 벌받았으면 좋겠다. 그래 벌받았으면 좋겠다. 내 니 잡아가고 그들도 다 잡아갈 거야. 가자. 어? 가자고. 잘못했다 해라. 귀신이든 허주든 네가 약속은 다 듣는다 이 놓고. 그래서 이게 허주가 벌써 들었어. 니한테 니 그 약속 니 천심한 마음은 알겠는데 그 끝에 상문에 고도 안 뺏기고 신꽃을 하니 사자가 그 틈을 타고 먼저 딱 들어간 거야. 그래서 니 허리 틈을 딱 묶어. 네. 그 다음부터 신꽃을 해도 아무리 해도 조상도 움직이지 않고 신도 움직이지 않았던 거야. 그럼 이 허주가 상문에 사자가 진을 치고 너희 신랑 돌아가시고 그것을 한 게 3, 4년 됐었나. 아니 그것보다 좀 짧았죠. 그치? 어. 2년. 그러니까 상문 상이 3년도 안 지나간 사이에 첫 구슬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이따가니까 굿을 또 한 것 같애. 그러면서 상문을 이렇게 깔고 앉아서 벌써 가자 사자가. 아, 차가워. 나 빨리 너무 집에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굿도 알고 해야 되고 약도 알고 먹어야지. 어떻게 그게 다 무당 탓이야. 시가 뻔치. 니가 살린다고 목숨 바친다며. 니가 목숨 다 가져가려고 머리뚜껑 열고 니 오정육 6천마디. 다 깔고 앉았다. 누구를 원망한다고 니가 살아? 니가 딸 살릴 수 있어? 니가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있으며. 그 원하니. 이 귀신들도 자꾸 부르는 격이야. 죽여달라고. 벌받게 해달라 하며. 그 벌은 그것도 사리야. 니가 속으로 했든 입으로 뱉았든 구업살이야. 구업으로. 그러니까 살자고 매달렸던 사람한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 심정은 안다. 니만 그런 거 아니다. 제자되고 굿파네. 문정문정 살라고 굿하러 가는 사람들은 살고 싶은 말에 간다. 아픈 사람은 병 낫고 싶고.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벌고 싶고. 자식이 아프면 내 목숨 바쳐서라도 새끼만 아프게 해주면 내 다 하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건 맞다. 그러면 그 집안에 벌어놓고 너거는 공덕이 있었나. 한계를 모르면 이것도 나 인생의 공분 같다. 좀 더 나은 데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서도 좋은 거는 하이 없겠나. 니가 배운 것도 공부야. 당한 것도 니 인생에 어찌보면 공부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런 게 왔다 하면 내가 지금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들이 벌할 거면 신에서 알아서 하세요. 알겠어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조상도 풀고 심도 풀고 살도 걷는다. 니 마음에 이게 오난히 풀리지 않으면 절대 안 풀려. 알았지. 그래서 오늘날에 이렇게 군웅에 메이고 영산에 메이고 상문 끝에 주당이 들었던 거 오늘 싹 풀고 가서 살을 살수 뺏겨주고 니 가슴에 이렇게 원한 집 마음 닦아갈 터이니 신명해서 다시 한 번 선생님 신명해서 신장님이 닦아서 아가 도와줄 터이니 지금부터는 바르게 바른 마음 갖고 공덕을 드려도 진짜 엄마로서 니가 바른 마음으로 빈다면 그 또한 이쁘게 보고 안고 가고 니 근심 닦아줄 터이니 그리야라 짐작을 하고 갑시다. 진정한 아무카 가자 왜 못 가 어? 아무카 그래 눈까리 빼고 오늘 다 빼자 아아 이 도산 맘명아 어 지독한 허주잡신아 주 잡시나 가자 눈 빠지겠지 너는 눈도 웃고 호랑이 밥이 돼가지고 도산 말명에 호랑이 돈 빼간 호선왕에 걸렸다는 얘기야 걸려니까 인간을 먹고라도 너는 살아야 되겠고 그래서 타켓이 예시집이었다 왜 예시집에 산 시내 그만큼 위아든 집인데 이 줄이 다 끊기고 조상이 오갈 데 없고 이 줄이 막히니 산 시내 벌이 내려졌고 호랑이 벌이지 산 시내 호랑이라면 이 벽호에 벌이 내려진 집에 네가 상문 끝에 신고실 한다고 상문이 나가지도 않고 닦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니 얼구나 합의 조지 딱 맞은 거지 그래서 예시집에 타켓이 됐고 예시 너희 네 명 한 명은 이미 갔고 그 다음 차례 너를 먼저 데려갈까 큰 딸을 먼저 데려갈까 너희 둘은 아파서 어? 싫음 싫음 큰 딸 걱정할 때 작은 딸이 사고가 날지 급사를 맞을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신은 노하시고 너희들 지키려고 했지만 이 허주들은 네 몸을 타고 딱 들어서 절대 안 나간다고 아우성치고 왜 그렇게 그 집에 그 집에 예시만 없으면 나는 너하고 살거든 어? 나는 너를 사랑하는 어? 내가 너를 선택을 했다 어? 뭐 신만 선택하는 귀신도 선택한다 신을 모르는 빈자리에 어? 우리도 선택을 해서 너한테 이렇게 집을 짓고 어? 집을 지은 게 벌써 4, 5년이다 어? 그러니 남들 보면 뭘 조용하게 보여도 어? 하루 일하면 이틀 죽을 것 같고 몸이 3일 일하면 일주일 쉬어야 될 것 같고 억지로 억지로 지금 일한다고 대답을 해라 영희야 머리는 너 그냥 가기만 싫대 아 미치겠어 어? 열 최고 지금 응? 다 신이라는데 왜 여기서는 신이 아니라 하고 어? 그래서 속 열받았다 지금 그래서 가기 싫다 딴 데 가서 굿 타자 자꾸 이제 네한테 어? 유명하다 해도 별 거 없네 내가 신인지 몰라주니까 어? 아니 그래 이 귀신 마음이 여기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귀신 마음이 그래서 오늘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신 받아보려고 했는데 응? 그럼 네가 잘하지 와 어? 귀신 네가 좀 멋지게 풀던가 어? 초장부터 다 잡아 놓으니까 열 받는다 가자 그러니까 다 들켰다 응? 가자고 집 다 부셔버렸고 응? 여기에 다 눈으로 보던 거 응? 귀로 듣던 거 귓속에서 놀던 거 콧구멍에 놀던 거 구멍구멍 아니라 놀던 거 오늘은 썩 다 가자 응? 안 그러면 진짜 갈릭을 찢을 거야 지금부터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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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네 갈게 여기 예시집에 안심영당에 여기는 다 신원을 싱그리지마 응? 오늘 이렇게 대접해주고 할 때 가 네 어? 야는 제자도 안 할 거고 내일부터 그 앞에 있는 성장 갈 거야 네 어? 알았어? 네 가자 자 예시가죠 어? 오늘날 뱀을 잡아먹고 엇구렁이를 없애고 그랬던 만큼 이 아이에 벌써 영산이 돼가 몸을 다 타고 감는다 여기 잡으면 여기 피하고 어? 영희야 네 몸이 네 몸대로 안 되지? 어? 하고 싶은 대로 혓바닥 하든 네 마음대로 해 오늘 다 뺄 거야 어? 그치? 그래서 요렇게 변했다 저래 변했다가 어? 실실 웃었다가 가자 니가 실컷 쳐야 돼야 할 수 있어 뭐? 그냥 갈래? 아직도 안 갔나 어? 아직도 안 갔어? 어? 아직도 안 갔어? 어? 니 거짓말에 속을 것 같나? 어? 이렇게 여자 됐다 남자 됐다 벌써 호주어신에서 머리 깨져간 귀신이랑 여자 선왕각씨라고 선왕에 벌써 딱 메여서 내가 대신이고 어? 내가 장군인데 이 좋은 제자가 없는데 어차피 지금 다 된 밥에 18년 너가 다 제 뿌리로 갔나 어? 그치? 어? 여기 체인지 하지 말라고 이래 뺀지 하고 이래 맞고 저래 맞고 어? 어? 포기할 때 쯤 됐는데 거의 포기했었는데 귀신 니가 이겼나 심히 이겼나 어? 그만큼 재미없다니까 뭘 재미없어 너네 갓 깨놓고 또 올 거잖아 어? 영희가 조금만 또 신에 어쩌고 저쩌고 관심 있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빌러 가고 어디 초 키우고 하면 이 따라갈 거잖아 어? 아줌마 무서워서 안 닿은 거야 뭐? 아줌마? 어? 삭삭 빌어도 시원찮을 판 근데 안 먹게 저 단지에 소금 좀 담아라 절이게 꾹꾹 지담아가지고 저기 묻어놔야 돼 가둬버려 이 아줌마는 딴 아줌마하고 바르다고 뭐? 뭐라고? 딴 아줌마하고 바르다고 떠나주면 더 잘 놀아주면 돼 잘 놀아주면 돼 잘 놀아주면 돼 니가 신이면 놀아도 좋지 어? 가자 니가 다 놀아주면 이거 놀아줘 니가 다 놀아줘 UR Suppose 지erald si 너 기온 신 눈 기온 추억 française Tax 한 개 더 오늘날에 예시가정 안심영당 이렇게 살수가 너무 많이 들고 영희야 일어나 이제 상문에 이건 살수다 오늘 이렇게 걷곤 하니 이렇게 살수 걷어내고 허주호 씨 워낙 말명 도삼 말명 그래 구슬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알았지? 약도 침도 잘못 맞으면 죽을 수 있지 수술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알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잘못된 거 이렇게 다 바로잡고 길 열어주고 조상은 조상 갈기 허주호 씨 도삼 말명은 물려놓고 이렇게 소원대로 첫째는 너희 가정 용진수의 맑은 물로 명여주고 받들어줄 테니 이 정성 드리고 백일 정성은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 정성 해라 네 정성 없이는 이거 바로 기온이 자정되기까지는 조금 힘들다 알았냐? 그렇게 도와줄 테니 오늘 수고했다 사례자를 처음 만나서 집에 갔을 때는 집에 기운이 너무 은기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뭔가 집안에 본인이 했는지는 잘 몰랐지만 집안에 신을 모셨다가 없앴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사자가 상문에 너무 깔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상갈이 신갈이만 잘 해주려고 했었는데 직접 솔루션이 이제 시작이 되고 이제 신을 진짜 청해서 이 집에 명을 주려고 칠성거리를 하는 순간 의대를 입으면서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뭔가 신을 건드렸다 이건 사례자가 굿을 해도 뭔가 신에 대한 굿을 했지 이 대주에 지원 후기를 해주거나 조상을 풀어준 곳이 아닌 거예요 도장을 칠 때도 조상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 사례자가 직접 했다고는 제가 그때까지는 판단을 잘 못했죠 근데 신을 청하려고 할 때 칠성거리를 할 때 신명에서 많이 화가 나셨던 거고 이 허주들이 너무 앞을 쓰는 겁니다 사람은 사주 팔자에 좀 고난이든 고통이든 행복이든 다 같이 사주 속에 있는데 큰딸의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체에 크게 칼을 한 두 번은 대야 되는 게 사주에도 있어요 그게 이번에 어째하다 보니까 사례자가 신구슬하고 신당을 짝든 크든 차리게 되고 없애게 되고 이렇게 오면서 큰 일을 겪었는데 사주에는 한 번 더 하라는 게 있지만 오늘 이렇게 굿을 해보니까 명칠성으로 잘 빌고 살고 신구슬해서 무당이다 아니다만 자기가 그게 노랑하지만 않는다면 수술할 일은 생기겠지만 크게 오한이 들거나 걱정스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 솔루션을 하고 테마는 잘 됐으나 이 아이가 또 하나 잘못된 게 신구슬했는데 조그맣게 신당을 차렸더라도 퇴숭을 할 때는 아무 의식 없이 물건만 나갔지 기운이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몸속으로 계속 집을 짓고 있었는데 좀 테마하기가 힘들었어요 그 영산들이 뭉치면서 약간의 이제 영산으로 뱀으로도 변했다가 구석구석에 숨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카부터 발끝까지 조금은 신장으로 물려내고 이 혈기마다 그 집을 다 부시긴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테마는 다 됐고 아마 이 사례자 건강을 찾고 집안이 조금 안정되려면 한 100일 정도는 기도를 하고 조금 기운을 안정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집안이 조금 안정되면